사장님. 찬물 한잔만 줄래? 예, 어머님. 옷이 아주 예쁘구나. 잘 어울려. 감사합니다. 니가 시켰니? 예, 뭘 말씀이세요?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니가 시켰어? 네. 앞으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. 난 진국이한테 어머니 소리 듣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. 그럼, 그 애 미워하시려고 사시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. 건방 떨지 말고 입조심하길 바란다. 내 기분대로라면 꼭 주제 파악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만. 지금 니 위치를 항상 명심하도록 해. 예, 어머님. 우리 진수 때문에 니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. 그 점에 대해선 미안해. 나도 미처 생각을 못했고. 아닙니다, 어머님.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어요. 그래? 경매 해지 시킨 사람이 진국이라는 걸 알 텐데. 그 일 만나게 된 것도 경매 해지된 것도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행이구나. 아무튼 우리 진수. 니가 몹시 좋은 모양인데. 귀찮겠지만 잘 부탁한다. 아니요, 어머님. 걱정하지 마세요. 이런 사람 다 değild면 저희야. 중분도 다시 말 할 수 있는 성이. 하나 conjures 사람을 풀ip, 세 잡아주는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럼 이 옷 널려져 있는 것 좀 보세요 옷장에서 다 꺼내놨잖아요 아마 새하기가 이쁜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지도 이쁜 옷을 입고 싶었나봐요 이쁜 옷 입고 새 접어줄 생각이었는데 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었나봐요 그러니까 몹시 화가 났겠죠 그러다가 이제 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니까 그냥 새라도 접어줄 생각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말리니까 나는 새하기가 귀찮아할까 봐 말렸죠 좀 거리감을 두는 게 좋겠다 싶은데 우리 진수가 귀찮게 하면은 새하기도 새하기지만은 진국이가 더 싫어할 것 같아서요 아니 밤에 또 진국이 방에 가면 어떡해요 갓 결혼한 신혼방에 아무리 사연이 있기로서니 시동색이 자꾸 드나들면은 그게 뭐예요 신뢰가 되잖아요 맞네 자네 말이 맞아 나부턴도 시동색이 아니라 누구래도 그거는 못 보지 그래서 말린 건데 그렇게 흥분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유 정말 아니 도대체 이 일을 어쩜 좋아요 다 글메 말이지 어쩜 좋고 하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새하기 만나가지고 다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잘 부탁하고 그랬어요 근데 진국이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뭐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걱정하지 마소 나가 알아서 섬세 고마워요 여보 여보 그러면은 저는 집안일 할 사람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우리 진수가 새하기랑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진국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얘기를 좀 잘해주세요 네? 알았네 알았네 알았다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? 진수가 새를 접으려고 했던 종이가 뭐였지? 뭔가 이상해 뭐가요? 진수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정리 정도는 못한다고 그래서 뭘 접으면 뭐 물론 엉터리도 접지만 방안이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한다고 근데 옷까지만 널려있었고 종이 쓰레기는 없었어 진수가 새를 접으려고 했던 종이가 뭘까? 황급히 방을 나갈 때 뭔가 감추듯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뭘까? 어머님이요? 너무 본 거 없어? 방안이 너무 심란해서 방안 한번 둘러보고 진수 도련님만 봤어요 어머님이 진국 씨 땅은 왜 감유를 하셨을까요? 왜 내가 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하려고 그랬겠지 나를 움켜쥐고 바보 만들려고 주인 몰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? 공탁 끝만 걸면 돼 내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처럼 차장 되자마자 그랬으니까 나 좀 들어간다 가잉? 예 아버님 그러참 낯산이나 무거운 놈이 오르라 낼리라구 아가 니 좀 나가 있어라 예 아버님 감유를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? 지금 그게 문제예요? 저한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거든요 당장 팔아치우려고 왜? 뭐 할 말 있니? 혹시 그 이 땅 가압류 하신 거 저 때문인가요? 지의 집 경매 해지 시킨 거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 공금이었나요? 니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일하는 아줌마 내일부터 올 거니까 저녁 식사 준비나 해라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도 안 들어주시면서 왜 그렇게 요구만 하세요 아버지는 뭐라고? 니가 원하는 건 안 들어준다고? 야 이거 누가 듣다가는 짓장 중 알겄네 제가 얘기한 거 들어주신 적 있습니까? 제가 원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순순히 허락해 주신 적 있어요? 야 우리 한 번 딱 싹 까놓고 얘기를 해 봤구나 하세요 너 자금 한치 다섯 이만큼 비싼 저녀한테 장가 들었고 너희들 둘이 나가서 살라고 그래도 싫다고 그래서 그만둬고 신혼여행도 해외로 나가라고 그래도 싫다고 창피하게 너 별장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너 하나서부터 열까지 니 뜻대로 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뭣이 어쩌고 어째?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면 양심이 있을 것이다 이 놈아 전요 아버지만 행복하시다면 됐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이건 정말 무리한 부탁이에요